안녕하십니까 저는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문제풀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강으로서 2009년도 3회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강부터 12강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제가 경향에 대해서 어느정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호텔종사원의 교육훈련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입사원부터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각 직급에 따라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해가지고 그 특성에 따라서 기본교육과 육성교육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입사원부터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각 직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 보기에서 보면 직능교육, 계층교육, 특별교육, 조직개발교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계층교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직능교육 같은 경우는 기획부서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인사부서라든가 등등등 이렇게 직능 부문별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능교육과 계층교육이 조금 헷갈리시죠 특별교육이나 조직개발교육 같은 경우는 필요시에 하게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입지 구분에 대한 호텔이 아닌 것은 4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호텔 앞에 이거를 따져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번은 시티, 다운타운,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지던셜 호텔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서 분류한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호텔 객실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호텔 객실 요금에 대해서는 매회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륙식 요금 제도는 호텔 객실 요금의 간단한 아침 식사 맞습니다 1번 보기는 맞고요 2번은 미국시 호텔 요금 제도는 호텔 객실 요금의 3식이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식 호텔 요금 제도 같은 경우는 호텔 객실 요금만 있는 것이니까 3번이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복식 요금 제도는 미국식과 유럽식을 혼합해서 채택하는 형태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듀얼 플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수정식 아메리칸 플랜이라고 해서 모디파이드 아메리칸 플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식 호텔 요금 제도는 호텔 객실로만 구성된 요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 같은 문제는 매 회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 어두조이닝 룸이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어두조이닝 룸 같은 경우는 인접한 객실을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객실과 객실 사이에 연결문은 없지만 객실이 서로 인접해 있는 객실을 어두조이닝 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연결문이 있는 객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거는 커넥팅 룸이라고 해서 어두조이닝 룸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침대가 보통 침대 크기보다 크며 객실 공간이 넓은 객실이니까 스위트 룸입니다 네 사람이 이용하는 객실은 쿼드 룸이라고 합니다 45번 호텔 측의 사정으로 싱글 룸을 예약한 고객이 객실 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호텔은 싱글 룸보다 가격이 높은 객실을 제공하죠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싱글 룸 가격으로 다른 객실을 이용하게 되니까 싱글 룸의 가격 싱글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트라는 것은 요금이니까 싱글 요금으로 다른 객실을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4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스키는 어떤 위스키인가 그래서 데맥의 메가를 사용해서 곡류를 당화 발효한 후 중요하여 만든 고도주로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스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맥의 메가를 이용해서 곡류를 당화해서 증류한 형태가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뒤에 있는 발렌타인이나 조니 워커, 올드 파 같은 유명한 위스키는 어느 지방 위스키인가 보통 위스키 같은 경우는 지방별로 이렇게 제조를 하니까요 보통 스카치 위스키라고 얘기합니다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미국 지방이고요 아일랜드 지방이고요 캐나이디안 위스키 같은 캐나다 지방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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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